For real을 보시겠습니다. 진짜의, 정말의, 정말로, 실제로, 형용사, 부사 다 가능하고요. Is that for real? Is that for real? 그게 정말인가요? Is that for real? Get real 이런 표현이 있는데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Get real. 정신 차리다. 현실을 직시하다라는 뜻입니다. Are you going to apply to Harvard? 네가 하버드에 지원하겠다고? With such low marks? 그렇게 낮은 점수로 Get real. 꿈 깨, 정신 차려, 현실을 직시해. 이런 뜻입니다. Get real. 정신 차려, 꿈 깨, 현실을 직시해.